안녕하세요. 대작파시입니다. 집 앞에 맥구리가 뜬 것 같은데 모든 요리가 아직도 길었는데 참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네 집 앞에서 맥구리가 떴으네 아주 여러분 흔히.. 우와 집도 없던데 흔히 보신 그 곳이죠? 이분은 맥구리가 참 잘 뛰죠 자 그러면 잡아볼까요? 자 베이브 잡파시는 볼 띄우고요 아 두 번 했다 어 한방에 잡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라이플 잡으러 가거든요 에브라스랑 구경이나 해야겠네요 화를 못하는 거네요 네 소장용 네 2층에서 감사합니다 지압에서 맥구리 깩차 요거 잡으러 갑니다 요롱